서랑은 서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요 바로 아람 감자탕에서 나온 뼈에장국 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제품 소개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뼈에장국 3인분 그리고 이 라면사리 그리고 석박지와 소스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드리는 가격이요 3만원 2만원 단독 만원입니다 물론 택배비는 별도긴 합니다 택배비는 별도긴 하지만 이거 구성이 굉장히 괜찮은 구성이에요 여러분들 만원에 이걸 즐긴다 파셔서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가격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람 감자탕에서 온 뼈에장국을 제가 끓여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살짝 살얼은 상태에서 배송이 돼요 근데 이제 냉장 보관으로는 한 이틀 정도까지 냉장 보관으로는 여러분들 이틀 정도까지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냉동은 좀 추천을 하지 않으신답니다 여기 사장님이 냉동으로 해가지고 보관하시는 거는 맛이 좀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냉장 보관으로 해가지고 드시는 걸 좀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푹 끓여가지고 좀 오래 끓여가지고 드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좀 드실 때는 살짝 끓인 상태에서 드실 때는 좀 밍밍할 수가 있어요 좀 오랫동안 열을 가해가지고 끓여주셔야 진하고 깊은 맛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푹 한번 잘 끓여냈습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만 원을 파는데 퀄리티가 얼마나 좋겠냐 진짜 그런 걱정일랑 1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와 진짜 뼈도 부드럽고 부드럽고!!! 와 요... 해장국은 우거지 요거지 맛도 한번 봐야돼요 아 근데 우거지 자체도 우거지 자체도 이게 냉동이 많이 오랫동안 됐다가 뭐 채집 다 빠지고 해가지고 너무 상태가 안좋은 그런걸 쓰는 집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드러우면서 소주 한잔 가기죠 뼈 하나 더 뜯어보면서 이게 만원이면 진짜 진짜 미쳤다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퀄리티 만원이라는거는 쏴소쏴소 뿌장 설타 else Hawaii to 자 국물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써주다 써주 써주 사사사 사사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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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만원에 이렇게 줄 수가 있지? 고기를 소스에서 한번 집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스도 은은하고 괜찮아요 고기 좀 큰 거 해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자 왕건이 고기를 소스를 딱 찍어서 소주 한잔 사사사 깍두고 턱밥지 아 석밥도 시원하네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무리 광고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오바를 하는 게 다 맛있어요 깍두기도 그러고 이거 어떻게 만원에 진짜 이 만원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음식을 또 제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람감자탕 사장님 좋은 음식을 또 광고로 저한테 부탁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들 이런 광고로 또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 마음에 이건 제가 보너스 영상으로 남겨야 될 거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좀 뜬 영상이 또 하나 있죠 일명 링거주라고 링겔주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건데 손을 대지 않고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건데 여러분들 절대 물 넣어놓고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술 입세주 17.8도 짜리고요 까는 것부터 해가지고 3명 맞습니다 여기 오도록 하고 진짜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아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자 바로 라면 사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익었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촤악 석박지에 앙 아 자 여러분들 여기는 뼈예장국 3인분에 만원 요구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통신사가 많은 골목 그런 데 가시면 그런 간판 많이 보셨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전 정말 여기 사장님이 미치신 것 같아요 뼈예장국 3인분을 만원에 파시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이 냉면, 침냉면, 가시오과피가 들어간 금성 침냉면 그리고 10개, 육수 10개, 그리고 이 비빔장 그리고 이 겨자소스, 10인분이죠 어떻게 보면 10인분 냉면 10개를 드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15,800원입니다 냉면도 지금 조리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냉면 한번 삶아왔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보관했는데도 아직 살얼음이 살짝 있네 날이 이제 더워지면서 슬슬 냉면 콩국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눈을 좀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냉면을 10번은 해 먹을 수 있는데 10,800원이다 정말 많이 해 자죠 그거 가서 그래요 여러분들 물냉 드실 때 다데기를 여기 조금만 같이 풀어주세요 양념장을 살짝만 같이 풀어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비벼드시면 제가 보통 맛이 납니다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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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쏘아서 쏘아 와 쏘아 쏘아 와 와 와 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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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조카거든요 이제 홍예준이라고 야 이건 나보다 진짜 애들도 되게 좋아할 맛이거든요 정말 예준아 정말 솔직하게 이 냉면 맛이 어쩐지 먹어보고 한번 얘기해주면 돼 한번 먹어봐 진짜 나 원래 냉면 좋아하는데 어 냉면 좋아해 그냥 냉면 좋아하는 예준이가 한번 먹어보고 한입만 먹으랬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이야 응 매운 것도 아니고 매콤한 절 대단한 절 맛있어 맛있지 예준아 이거 혹시 엄마나 아빠가 해가지고 먹어봐도 진짜 맛있다고 하겠지 응 진짜 뭐 삼촌이 미리 맛있다고 미리 얘기해달라고 하지 않았지 응 예준이가 딱 먹고 느낌 그대로 얘기한거지 이제 그만 먹어 삼촌 먹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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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진짜 진짜 이거 정말 제가 광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냉면 정말 좋아요 이제 가격도 이렇게 해가지고 10인분 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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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걸 싼 가격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광고 기획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번 시켜드셔보세요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은 더보기 하단 더보기란에 사이트랑 정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